자, 만점 우리 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고2 여름방학 과탐학습법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오늘 며칠이냐면 7월 4일이거든? 7월 4일,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2019년이고요. 자,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여름방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어떤 심각한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떠 있길래 클릭을 했을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티셔츠가 잘 보인다. 그래서 한번 뭐야 이거? 번개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여튼 잘 왔다. 축하드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대부분 1학기 기말고사가 종료가 되죠. 그렇죠? 대부분 종료가 될 거예요. 전국 거의 대부분 1학기 기말고사가 이번 주에, 다음 주까지 이어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때에 지금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 여름방학을 놀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름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생각보다 여름방학 이 정도 남으면 여러분 수능이 1년 반 정도 남지 않습니까? 1년 반이 아니죠, 사실은. 지금 수능이 지금 한 140일이 안 남았거든요. 한 130일 이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년 반이 아닙니다. 1년 반이 아니고 1년하고 한 100여 일 정도? 1년 반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도 좀 생각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나의 장례를 생각한다면 이번 여름방학을 좀 잘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 할 거야. 3학년 여름방학은 여름방학이 아니거든요. 방학이 아니에요. 쉬질 않아요. 쉬지 않고 계속 학원 가고 심지어 또 학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고3 학생들한테는 여름방학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고3 캐스트 찍어도 고3 여름방학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7월 달부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지 방학 얘기 자체를 하진 않습니다. 여튼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니네 고등학교 여름방학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년 여름방학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정말 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몇 가지를 좀 당부할게요. 첫 번째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시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여름방학을 아무래도 여러분이 7월 4일 정도 되면 한 주 쉬고 한 주 쉬고 한 주 쉬고 이제 여름방학부터 이제 학원 알아보고 근데 사실 좀 일반적으로는 여름방학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에 학원을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웃기게도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일주일 지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이제 여기저기 학원들 알아보고 막 이러면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여름방학은 길어봤자 여러분들 4주입니다. 그렇죠? 4주예요. 4주 한 주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좀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하다. 중요한 말이니까 써줄게요. 발빠른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7월 5일 정도 이 퀘스트가 올라가니까 학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학습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아서 공부를 시작하든 좀 빠르게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이 들어갈 때까지 고 사이텀을 노는 시간이다. 우리에게는 노는 기간이다. 가장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기회다. 놀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2학기 때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도 또 그래. 겨울방학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이런단 말이죠.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기회 아니고요. 너희들 대학 가면 겁나 놀아요. 겁나 놉니다. 지금 우리 조교들 중에 직원들도 있지만 조교들이 있는데 조교들 중에 제 수업을 듣고 이제 대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다섯 여섯 명 돼 지금. 아니다. 여덟 명이구나. 현재 여덟 명인데 한 명은 짤리겠지만 다음 주에 짤리긴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결국 자릅니다. 하여튼 여덟 명 정도 있는데 걔들 진짜 언제 방학이었냐면 6월 첫 주 조금 지나서 6월 한 10일 이때쯤 여름방학 시작하더라고요. 6월 둘째 주에 여름방학이 시작이 됐어. 개강은요. 9월 첫 주에 개강입니다. 니네 평가원 시험 볼 때쯤 있잖아. 9평 볼 때쯤. 그때 이제 2학기 개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풀로 두 달 하고도 한 20일 가량. 겨울방학은 더 길어요. 3개월이 넘습니다. 겨울방학은 이제 풀로 3개월이에요. 풀로 3개월. 1월, 2월 다 들어가고 12월 달 거의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3개월 가량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년에 반이 방학이야. 대학교 가면.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어? 물론 뭐 여름 나는 그냥 고등학생 때 나는 큰 욕심 없다. 난 대학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놀아요. 근데 여러분의 목표 자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노는 건 좀 미룰 수 있어. 휴식과 쭉 노는 거. 이 두저도 안 하고 그냥 노는 거는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적 휴식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일단 좀 발빠르게 준비를 좀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학원 일정이든 인강도 마찬가지야. 인강도 지금 벌써 막 여름방학 강의들이 막 개강이 되니까 빨리 선택해서 공부를 좀 시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과탐학습법 일단 저는 이제 물리강사지 않습니까? 물리학 위주로 얘기를 할 텐데 자, 물리학 위주로 공부를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과탐 전체랑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학습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또 일가견이 좀 있어요. 예전에 그 매일경제에서도 과탐학습법 칼럼 같은 걸 기고를 했던 사람입니다. 강남인강에서 제가 인터넷 강의할 때도 강남 인터넷 수능 방송에 탐구 학습법 같은 것들을 기고하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원고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떻게 과탐 공부해야 되는지 많이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여튼 뭐 잘 들으란 말이야. 일단 과학탐구, 여러분 고2가 좀 독특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개정 물리학을 공부하잖아. 니네가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첫 학생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정보들도 많이 없고 그럴 텐데 없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줄게요. 고2 때 여러분들이 과탐은 말이야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철저한 내신 준비 내신 대비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진짜 중요해요. 고2 내신이 거의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좌우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거의 고2 내신이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학년 1학기 때 뒤집기가 잘 안 됩니다. 알겠죠?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 수시에서 중요하니까 수시 반영이 3학년 1학기까지이기 때문에 2학년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정말 내신 준비 잘 하셔야 돼. 1학기 때 잘 했습니까?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렇죠? 못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수능의 기본을 또 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능 학습에 기본이 좀 다져져야 돼. 이 두 가지 토끼를 같이 잡아야 돼. 과탐 같은 경우는 고2 때 보는 과목들을 수능 보잖아요. 고3 때 배운 과탐 과목을 수능 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고2 때 원과목을 공부하잖아.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을. 3학년이 되면 2가 내신 반영이 되잖아요. 물2, 화2, 생2, 지2. 근데 2를 수능을 안 본단 말이야, 학생들이.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볼 수 있어요. 서울대 가려면 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간다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물론 여기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고3 때 배운 수능 과목이 수능 과목이겠지만 진짜 적지 않습니까? 한 학기에 뭐 3천 명 뽑잖아요. 그렇죠? 한 학년에 3천 명 뽑고 막 이런단 말이야. 3천 명, 실제 인원이 몇 명? 50만 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이과라고 한다면 그 중에 또 적을 거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과목을 수능을 안 보고 원과목으로 수능을 본단 말이죠. 고2 때 공부한 걸 가지고. 고3 때는 뭐 합니까? 고3 때는 학교에서는 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 학원 가거나 혼자 공부하거나 인터넷 강의 공부해서 나랑 만나거나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즉, 고2 때 배우는 과목은 바로 수능과 직결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능 학습의 기본, 기초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1년 내내 또 수능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내신 시험 문제의 문제의 유형 자체가 기출, 수능 기출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문제들, 선생님들이 선별한 수능과는 별개되는 문제들로 문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이 둘의 괴리감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수능 준비를 해라 라고 말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내신은 학기 중 학기 중에 내신에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내신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학기 중에 하다 보면 개념 자체는 동일하니까 수능과 당연히 수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학교 시험이 또 수능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실은 수능 준비가 곧 학교 내신 준비이기도 한데요. 그게 사실은 되게 바람직해요. 바람직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에 무슨 서수령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수능은 전부 객관식이에요. 20문제가. 과탐 다 20문제잖아요. 객관식이에요. 서수령 같은 거 나오지 않고요. 문제의 어떤 방향성 자체가 좀 다른 게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분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학기 중에 내신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수능 학습의 기초 방학 중에 할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 방학 중에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 더 있어. 학기 중에 여러분 내신 성적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 방학 중에는 두 가지 수능 학습의 기초를 좀 닦는 데 시간을 좀 투자를 좀 해 주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지금은 1학기가 끝나는 여름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학기 내신은 내신인데 2학기 선행이 좀 필요하죠. 2학기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한 선행 학습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할 수 있어요. 2학기 때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내신 준비를 위해서 선행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 공부했던 것들 다 때려치고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2학기 때 그냥 물리를 2학기로 그냥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년간 이렇게 쭉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학교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 1학기 때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 물리학 1학기 때 끝내고 2학기 때는 뭐 다른 거로 하자. 이럴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1년 동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여튼 그 2학기 때 배울 것들에 대한 선행은 해야 되는데 이 선행은 여름방학이 지금 한 30일 정도로 잡는다고 합시다.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게 되면 40일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장시킬 수 있어. 40일 정도로. 근데 40일로 확장시키는 건 각자 좀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름방학 자체 그 다음에 그 전 일주일까지 또는 2학기가 시작된 일주일이 대단히 어수선한데 그때까지도 방학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야. 쉽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건 좀 욕심이니까 개학 후까지도 내가 여름방학으로 뭔가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일주일 먼저 당겨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0일 정도 확보가 됩니다. 알겠죠? 자, 2학기 선행은 2학기에 배울 것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줘. 문제풀이보다는 개념 위주로 공부해 놓은 다음에 학기 2학기 시작되면 개념 복습하면서 내신 준비하시면 돼요. 알겠죠? 학교 프린트물도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문제집도 어떤 문제집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내신 준비하시면 되겠고 방학 동안에는 개념 위주로 2학기 때 배울 것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인터넷 강의를 들을 거면 인터넷 인강을 수강을 하고 아닌 사람도 혼자 공부하고 학원 다닐 사람들은 학원 다니면서 개념 위주로 2학기 부분을 선행하시면 되는데 그럼 이 수능의 기본은 어떻게 방학 동안에 할 것이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각자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물리학 1이라는 과목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 안 하겠지만 저는 정말 2년 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어요. 물리학 1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역학과 뭐죠? 역학과 에너지라고 하죠. 역학과 에너지 역학이 뭐 연력학이라던가 그 다음에 뉴턴 역학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특수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 상대론 그리고 2단원이 이 물질과 전자기장이라고 불러요. 반도체도 있고 전기장, 자기장 나오는 부분이에요. 물질과 전자기장 이렇게 이쪽은 이제 물리에 좀 극한돼서 얘기를 좀 해줄게 그리고 3단원이 이제 파동과 정보통신이지 않습니까? 파동과 정보통신 이렇게 자 이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몇 문제 몇 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응? 몇 문제 몇 문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33% 33% 33% 7, 7, 6 뭐 이렇게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상이야. 아직은 확정돼서 모의평가가 진행이 안 됐어. 근데 지금 예상을 해볼 때 여기서 열 문제가 나올 거 한 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열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홉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열 문제로 예상을 하고 대부분 지금 학계에서도 열 문제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학계라고 하니까 좀 웃긴다. 여튼 이거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 학원 강사라던가 관계자분들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잘 봐봐. 이 중에서 여기 1단원을 잘 봐야 돼요. 1단원. 1단원이 되게 중요해요. 1학기 때 1단원 부분에 대해서 중간기말을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특수학력성 이론이라던가 또는 연력화까지 그렇죠? 또는 뭐 핵에너지 질량과 에너지 이쪽까지 1단원 부분에서 2단원까지 가는 학교도 있을 거야. 학교마다 다르니까. 전국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있습니까? 약간씩 다르겠지만 1학기 때 분명히 1학기 때 물리학을 했다면 1단원을 공부를 했을 거란 말이죠. 여기에 뉴턴역학이 있잖아요. 뉴턴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연력학이 있어. 연력학이 있고 그리고 상대론이 있습니다. 상대론 특수상대성이론 상대성이론이 있는데 자 문항구성이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고 연력학은 1문제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고 상대성이론은 제가 볼 땐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수상이론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진량과 에너지 핵에너지 관련된 거거든 이 두 문제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7, 8, 9, 10 이렇게 나오던가 6, 7, 8, 9, 10 이렇게 나오던가 6, 2, 2로 나오던가 7, 1, 2로 나오던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는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니네가 1학기 때 수능 기본을 공부를 했는데 대단히 힘들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짜 물리 포기해야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마. 지금 물리가 가장 꿀과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교육과정이 한 이슈 아니야. 학습 분량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그걸 걷어차버리는 건 정말 웃긴 거예요. 자꾸 여러분 1학기 공부한 다음에 지금 물리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수능 나 이거 안 볼 거야. 2학기 때 어떻게 내가 내신 준비하지? 뭐 이러면 이런 것뿐이에요. 유전자 몰빵 돼 있어요. 여기에 유전자가 몰빵 돼 있어요. 1단원에. 지금 50% 라니까. 1단원이. 또는 50% 넘어요. 여기서 이런 엄청난 가시밭길을 걷다 보니까 물원을 포기하는 이런 학생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방학 동안에 복습을 좀 해줘. 요구를 좀 해줘.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쉬운 강의들 있잖아. 선생님들 강의 중에 기초강자들 있잖아. 저 같은 경우는 이름 뭐 적어? 내 이름 물리왕. 내가 내 강의를 몰라. 내 이름 물리왕이라고 해. 이름도 좀 편하게 다가오기 쉽게. 이런 수능 기초강자들 있잖아. 선생님들마다 있을 거란 말이야.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다 있어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과목들 또는 포기하면 안 되는 과목들을 선정을 해서 이 방학 동안에 수능 기초를 좀 해주는데 물리는 물리학은 이 세기 있잖아요. 유턴역학, 연륙학, 상대성 이론 부분에 대해서 수능 기초를 좀 닦아줬으면 좋겠어. 수능 기초. 또는 1학기 때 뭐 난 어렵지 않았는데? 뭐 유턴역학, 연륙학, 상대성 이론 다 맞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말이야. 기출문제가 다 있어요. 개정 교육 과정이긴 한데 이 전 교육 과정이랑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1단원이 다 몰아놨어요. 기출문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학기 중에는 못하니까 방학 중에 수능 기출문제 다 있다 그랬어.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거 한 번 풀어본 게 되게 큰 도움됩니다. 3학년 때 알겠죠? 그래서 많은 거 바라지 않을게. 방학이 됐어. 방학이 됐어. 방학이 됐으면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물화생지 물리뿐 아니라 어떤 과목에 대해서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 그러지 말고 니네가 포기하려고 했던 것들이 니네가 그걸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어떤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못했던 경우도 되게 많아. 선생님이 나랑 안 맞아서. 내가 학원을 못 다녀서 제대로 못 배워서. 또는 내가 여친구가 헤어졌어. 그래서 공부를 안 했어. 근데 그때 때마침 그때 물리를 해야 될 때였는데 못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상황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실제로는 여러분이 궁합이 맞는 과목이었는데 주변 환경 때문에 내 그 과목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배척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생각을 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버리고 찬찬히 다시 한 번 방학 동안에 복습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앞으로 내가 수능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나랑 맞는가 수능의 기초 정도를 좀 한번 전 이걸 좀 추천드립니다. 했던 것이잖아. 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초 강좌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위권들이라고 한다면 그 과목 물리 같은 경우는 특히 이거 보고 있는 상위권들은 분명히 물리학원 수능 볼 거죠. 물리학원 수능 볼 거잖아. 수능 기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거와 함께 2학기 선행은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해줬다가 학기가 시작되면 개념 복습하면서 내신 준비만 철저하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2학기가 딱 끝나고 12월 정도 됐을 때 겨울방학 시작할 때 수능 개념을 꼭 다시 들어주셔야 돼요. 수능 개념과 내신 개념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교과서로 공부를 하지만 수업을 하지만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 12월 일반적으로 말이죠. 12월 말부터 수능 개념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의 어떤 특성상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느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여기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과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줘.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 가지고 그 배경을 가지고 3학년 때 수능을 준비하다가 다시 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좀 생겨.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간 낭비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나에게 맞는 과목이 어떤 건지도 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2학기에 대한 준비도 될 수 있으니까 잘 여름방학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전략적 휴식과 그리고 발빠른 학습 준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죠? 앞으로도 좋은 강좌에서 원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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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